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이자 또 우리 불교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제 조견 오온개공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온이라는 건 나라고 했고요. 나를 다섯 가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나라고 여긴다고 했고 그 가운데 지난번 그 지난번 시간에 수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행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행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드려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법당에 절에 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서 절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에 오리라 하고 결정을 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그런 자유의지가 없었을까요? 또 아까 점심에 내가 뭐 밥을 먹었다 짜장면을 먹었다 또는 뭘 먹었다 했을 때 그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려진 뭐 그런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전에 인기 있었던 책 중에도 말하더라 이제 자신의 의지적으로 뭔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책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자유의지가 당연히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불교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종교 아니야?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 양자 물리학 같은 뇌과학 같은 과학에서조차 그게 정말 있을까?의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으면서 아직도 과학계에서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유명한 연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벤자민 리벳이라는 유명한 연구에서 뇌파를 분석하면서 버튼을 파란 버튼 빨간 버튼이면 둘 중에 하나의 버튼을 누리려고 하면서 누르기 전에 언제쯤 그 누르는 결정이 일어날까를 봤더니 딱 결정 내려야 되는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내리기 전 0.4초 전에 먼저 뇌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결정 내리기 전에 이미 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이미 결정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발전시킨 학자가 존 딜런 헤인즈라는 사람이 똑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무려 10초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지금 여러분에게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하고 지금 답을 해달라 하면 지금 바로 결정 내린 것 같은데 10초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헤인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조차 그 결정이 미리 벌써 내려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좀 신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자기 의지라는 게 어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이고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느끼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한 번씩 하잖아요.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제 제가 달마 혈맥론을 보니까 거기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바른 공부인이라면 엎짓는 일 그런 거 그만두고 자기 인연 따라, 분수에 따라 그냥 주어진 삶을 살 뿐이다.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않고 분수에 따라, 인연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산다. 그리고 많은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인연 따라 산다. 딱히 계획이란 거 없다.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든지 반드시 저리 돼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 없이 그저 인연 따라 산다. 임성 수류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임성, 성품에 모든 걸 내맡기고 그저 흐름에 따라 흐른다. 삶의 흐름에 그냥 내맡기고 따라 흐른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와 닿았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래서겠죠. 그런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더 이상 크게 바랄 것 없이 이렇게 그냥 산다. 이런 느낌으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가만히 되짚어보건대 이게 제 의지였냐는 말이죠. 이렇게 선사스님들의 말씀, 말씀들이 저에게 와서 꽂혔고 와 닿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대한 삶의 어떤 의지 이런 거 말고라도 현실에서 사소한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달 한 달 이내인데요. TV를 봤는데 거기 제가 짜장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드라마에선가 짜장면을 짜장면을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짜장면을 하도 오래 안 먹어서 그런지 그 장면이 이게 확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땡땡 게티라도 하나 있으면 끓여 먹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 다음 날 그 다음 그 다음 날 제가 합천에 어디 절에 갈 일이 생겨서 절에 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돌아가던 길에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크게 짜장면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걸 보자마자 바로 그곳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정말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짜장면을 먹고 싶었고 거기 가서 먹게 됐던 게 제 자유의지냐는 말이죠. 그게 제가 그 전날 전전날에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 그게 또 각인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인연이 모여가지고 어떤 우리가 결과를 낼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는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나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내가 여기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나라는 거는 뭐냐면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취온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가 쌓여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쌓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연 따라 다양한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 안에 이렇게 경험으로써 쌓여 있다가 쌓여 있던 것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게 내 삶의 바탕, 배경에서 쌓여왔던 업습, 업식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내립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닌데요 스님. 저는 항상 A라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그날 따라 갑자기 B라는 결정을 딱 내렸는데 자유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어떤 한 생각 혹은 그동안 자신의 생각 이럴 수 있죠.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왜 맨날 이 선택만 해야 되지 뭔가 좀 다른 선택을 한번 내릴 수 없을까 하는 한 생각이 어떤 인연 따라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연 따라 다른 선택을 내린 것 또한 다양한 많은 인연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그것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언뜻 생각하기엔 내가 자유지를 가지고 항상 내가 내리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정신작용들이 수상행식이 모여서 쌓여있는 것 그 필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발하라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요즘에 잘 알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초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 말로는 유발하라리 말로는 그래야만 신이 사람 죽고 나서 신이 심판을 한다. 이러잖아요. 심판을 하려면 심판이 정당하려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선악에 대한 죄와 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그것에 따라서 너는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넌 지옥 보낼 거야. 이 심판도 합당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세계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척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의지 있잖아요. 자유의지라고 느끼는 우리 의지 또는 욕구, 바램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어떤 힘 혹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마음 즉 업을 짓는 데 동기가 되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 이것을 불교에서는 행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말을 업이라는 말과 좀 불교에서는 동해시에서 많이 쓰거든요. 행업이라고도 부르고요. 즉 신구의 삼업이라고 할 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이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마음 그것을 행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행온은 의지, 의도, 또 의향, 욕구, 바람 이런 것들을 이제 행온이라고 불러요. 물론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 또 부파불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나눈 교리적으로 본다면 이 행온은 어떤 단순한 의도나 바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상식을 제외한 모든 심리작용 모든 마음작용들, 정신작용들의 총합 이런 것들을 행온이라고 불러요. 기억, 상상, 추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청정도론에서는 한 50가지 심리현상이 행온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사론에서는 46가지의 심리현상들이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좀 정리를 한다면 의지와 의도를 필두로 하는 수많은 심리현상들 하는 어떤 복수로 좀 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망공반 입장에서 공반 입장에서 이 행온 가운데도 가장 어떤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기능이 어떤 의지, 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여기서는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이 의지나 의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앞에서 수상에 대해서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일어나냐면 십이처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즉 눈깃고 혐음 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그때 수상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수상행을 얘기합니다. 즉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걸 볼 때 싫은 느낌이 일어나겠죠. 또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우는 상작용 생각하고 상의 작용, 표상 작용을 가지고 아 이거는 무엇이구나 하고 언어로 이름 붙이는 개념 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 그리고 이성적으로 무엇이구나 하는 느낌과 감정의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좋은 거다 하면 내가 그걸 갖고 싶어서 행동에 옮긴단 말이에요. 가지려는 행동에 옮기는 행위 행위를 하는 마음이 바로 의지 작용 행온이라고 했죠.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 그래서 좋은 것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걸 내 걸로 가지고자 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또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말 걸고 싶은 구업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하고 싶은 신업이 일어나겠죠. 또 그 사람을 좋다고 느끼는 의협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눈으로 보자마자 느낌, 생각, 의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수상행이 일어난다. 또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느낌, 생각, 의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더 듣고 싶은 의지가 일어나죠. 어떤 소리는 듣기 싫고 피에 도망치고 싶은 의지가 일어나고 층간소음은 짜증스러워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소리는 더욱더 듣고 싶기도 하겠죠. 코로 냄새 맡을 때도 입으로 맛볼 때도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도 또 뜻으로 생각할 때도 항상 그 접촉이 일어남과 동시에 눈깃과 혐오 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바로 그때 좋다, 싫다, 그자 그렇다 하는 이런 느낌도 일어나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표상작용도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거나 버리고 싶어서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12처에서 수상사가 일어나요. 눈깃과 혐오 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거기에서 인연 따라 의지결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자유의지는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 의지하는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내 안에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결정 내리는 내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의지가 정말 견고한 나의 의지라고 고정할 만한 게 정해져 있던가요? 과거에 너무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하기 싫어질 수도 있죠. 또 어떤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무언가를 너무 하고 싶다가 그것이 너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너무나도 좋아하다가 그 종교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종교의 질자만 꺼내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해서 인연 따라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정된 실체적인 의지하는 나 결정을 내리는 나 어떤 행위를 항상 하고 싶어 하는 나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불교는 그러면 행원이 무하라고 했으니까 환야심경에도 행원이 무하라고 나오니까 아 그러면 불교의 결론은 자유의 지는 없다군요. 그럼 불교에서 하는 말은 자유의 지는 없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딱 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래요. 불교에서는 자유의 지가 없대. 자유의 지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무하라고 하신 것은 불교는 주의 주장이 없습니다. 즉 정해진 부처님께서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하도록 만든 그런 교리가 없단 말이에요. 불교의 모든 교리는 이것도 실제가 아니다. 저것도 실제가 아니다. 연기법이라는 게 연기법이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그 원리를 연기법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모이고 흩어지는데 어찌 이것을 실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하 공성 다 마찬가지. 오온 12초 18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온이나 12초 18개가 진짜 잇따른 얘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화합해서 오온 18개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와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비실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무하를 주장하는 종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저수님은 석가문의 부처님은 무하를 얘기하셨는데 무하가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인도에서 아트만 사상 내가 있다라는 사상이 바라문교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믿고 있던 거였어요. 시대 사회 전체가 내가 있다. 고정된 자아라는 어떤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실제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사회여서 그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리였거든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무하를 연기법과 사성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하라는 것을 좀 도드라지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치우친 교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치우치고 사로잡힌 생각에 대한 집착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무하를 주로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도 자성 청정심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열반과 해탈을 말씀하셨잖아요. 괴로움의 소멸 그것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과 해탈 이게 바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주인공이에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감이 느낌이 주인공 본래 면목 불성 이러면 고정된 자아 같단 말이에요. 참나 같은 어감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하랑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달마 스님이 쓰신 무심론이라는 글에도 보면 무하가 곧 아거든요. 무심이 곧 심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부르고요. 똑같은 마음을 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음 없음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의지 이것이 공하다라고 했잖아요. 행운이 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의지는 없어 이렇게 결론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도 몸과 마음을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사람들이 집착하니까 그 집착하는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무하를 설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지가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머물러 집착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고 자유지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 쥐고 있다면 그것도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무, 중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중도로서 관해야 됩니다. 있다고 하신다고 해서 있구나 하고 쥐거나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구나 하고 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양극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하죠. 어디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응무소주의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의지가 없다 이러니까 없다라는데 탁 머물러서 불교는 자유지가 없대 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 자유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현실에서 봤을 때는 또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없다거나 있다거나 하는 양극단 어느 하나를 쥐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이 오원계공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중도적인, 중도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좀 더 행운을 보면요. 행운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유의를 조작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의라는 게 부처님도 행동하시잖아요. 업을 지으시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행위를 하세요. 즉 우리가 봤을 때 유의행이 좋지 않은 거면 부처님도 행동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유의행이 아니라 무의행을 하신다고 그러죠. 무의 없을 무자, 할 위자. 하되 한 바가 없는 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머물러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없이 그저 즉한 바대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 그걸 한 번 결정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오래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뒤에 가서 되짚어보고 이러지 않고 그 순간 그냥 즉한 결정을 내릴 뿐이지.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행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공구는 우리가 행동을 하나도 하지 행운이 무하니까 의지작용이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나? 업을 짓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업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해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옛날 깨닫기 전과 깨닫은 이유가 부처님처럼 똑같이 부처님도 끊임없이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끊임없이 행위를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행위는 하되 한바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의지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의지, 바람,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진 실체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그것을 나라고 그 의지하는 나라는 것을 고정된 실체적으로 쥐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의지를 일으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음은 내는데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마음 내고. 마음 내고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이 무하라고 해서 아,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불교는. 행운이 없지만 아까 말했죠. 유무중도를 얘기했죠. 자유지가 없다는 데 치우쳐도 안 되고 있다는 데 치우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겠어요. 의지를 쓰되 의지를 실제화시키지 않고 의지에 집착하는 바 없이 그 의지를 쓴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마음을 내되 거기에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행운 무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식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도록 뒷바라지 해준단 말이에요. 응원해주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잘 할 수 있을 거야 해주고 시험 볼 때 잘 보라고 해주고 학원도 보내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자식이 어떤 성적표를 가져오더라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응원해주고 결과는 크게 진심으로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열심히 하도록 뒷바라진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야지 목표를 세우는 건 좋단 말이에요. 행운이 괴공이라고 해서 행운이 무하라고 해서 의지를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함의 없이 하라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나는 집을 하나 사야지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 하나 일으키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노력한다고 100% 되진 않아요. 나의 노력과 주변의 수많은 인연들이 같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즉 시절 인연이 딱 맞아떨어져야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지 즉 인연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착 없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요. 결과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가 순수한 의도인가 지혜로운 행운무하를 실천하는 건가 아니면 행운이 나라고 집착한 채 결정을 내리는 건가를 스스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 죽겠는데다가 그게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 초조해지면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라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쩌지 하고 막 불안 초조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왜? 불안 초조하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올라야 돼 하는 생각이잖아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하는 생각이잖아요. 결과를 내맡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 자체가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유한다라는 망상이 일어날 뿐이지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졌어도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소유했다라는 생각이지 생각이에요. 생각 인디언들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땅에다가 금 굽고 내 거, 네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제가 서울부터 부산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 도로가 다 내 거던데요. 누구 주인은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보다 그냥 경험하는 걸 중시한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트렌드 때문에 요즘에는 내 걸로 굳이 사지 않고 렌탈 문화가 많은 게 그래서 그렇대요. 그냥 그걸 경험하면 되지. 왜 굳이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런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좋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바라고 욕망하고 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나는 무수히 많은 인연 가운데 하나의 인연 이것을 내가 그냥 촉발시킬 뿐이에요. 마음을 낼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법에게 달린 일이다. 이 우주 법기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면 과도하게 집착 안 하겠죠. 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되는 게 좋은지 안 되는 게 좋은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는 게 좋다고 여겼는데 안 되는 게 더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엄청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훨씬 좋은 일이었던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훨씬 좋은 거였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다고 오만함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진실은 모를 뿐이 진실이에요. 송상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모를 뿐 이게 유일한 화두예요. 삶에 모를 뿐이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지금 나의 진실은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난 모를 뿐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힘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요. 과도하게 돼야 되라고 집착하면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요. 불안 초조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두렵고 불안하다? 그 사람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이 오온계공 행온이 무하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절로 이 오온계공을 하면 도일체고액 한 달이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져요. 행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떨까요? 무엇이든 다 하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미래를 기다리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미래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죠. 지금 내가 마음 낸 이것이 전부예요.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삶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삶을 매순간 생생하게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온 무하를 알면 순수한 열정이 피어올라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걸 순수한 열정이라고 불러요. 결과에 대한 집착 없는 실천. 강렬한 실천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은 온 계곡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무런 바라는 게 없는데 부처님이 무기력하게 사셨나요? 가장 많은 활동력을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고 수많은 종교 교주들 가운데 부처님처럼 당대의 성공을 이룬 분이 없다. 그래요. 부처님 당대의 수많은 나라에 부처님 도량 사찰들이 얼마나 많이 건립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전법을 시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그걸 의도에서 했느냐? 의도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처음 법회 할 때부터 법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법문을 안 할까 했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집착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뭐랄까 하도에 함의 없이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에너지 열정을 가져요. 그랬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과도한 집착과 욕망이 없으니까 생각이 쉬게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니까 거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력, 창발성 같은 것들이 요즘 말로 뿜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 같은 데서도 오히려 창의적이고 창발성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음악 오디션 같은 걸 보다 보면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확 가슴 꽂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되게 토박하고 못해도 되게 독특한 자기 색깔로 막 부르는 사람 노래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확 떨어지면서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가사를 음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몸짓 하나 손짓 하나가 그냥 감동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됐을 때 행운이 내가 의지, 욕망, 바람, 욕구 이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구나. 고정된 실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걸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고집하고 자기 의지에 고집하고 반드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내 인생은 저래야 돼 하고 자기 인생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목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를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거예요. 한 번도 쉬지 못한 거예요. 가야 될, 달성해야 될 목적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안 채워집니다. 왜? 그것은 그걸 달성해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갈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증, 이 내면에서 해결되버리면 해결되는 것이지 바깥의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행운무화라는 사실을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 자유롭게 무엇이든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인생 더 이상 더 이상 추구할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어요. 그 친구 눈앞을 살아요. 열정적으로 눈앞을 살아요. 액티브한 사람이 돼요. 되게 순수한 열정으로 순수해요. 놀라운 에너지가 강력하게 갑자기 확 끌어올라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힘을 뺀 사람들이 성공해요. 반드시 해야 돼 하고 막 긴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 발휘를 못해요. 힘을 쫙 빼고 그냥 편하게 쉴 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도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행운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담긴 진실이에요. 뜻이에요. 이 행운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보는 있는데 작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자나 수자가 없다 이래요. 즉 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과보를 언젠간 받겠죠. 업을 지으면 도둑질하면 나중에 도둑질한 과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업을 짓는 사람도 없고 업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업에 대한 과보는 있으나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즉 지금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그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도둑놈이에요. 지금 지금 도둑놈이라고 우리가 인연 따라 그렇게 잠깐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둑놈을 한 그 고정태의 실체적 자아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도둑놈을 했을 때만 도둑놈이지 즉 옛날에 10년 전에 도둑놈을 했지만 완전히 참회하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남들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합니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바뀐 사람이라고 찬탄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을 지금도 도둑놈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도둑놈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왕자라고 안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지. 옛날에 그것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즉 이렇게 어떤 것을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따라서 임시로 이름이 부여되는 것뿐이지 그런 고정된 자아가 정해진 실체로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업을 짓고 살았다. 그거 가지고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업을 짓는 자나 업을 받는 자 죄를 지은 자 이렇게 어떤 자아라고 낙인 찍어서 자기를 그 특정한 자아 속에 가둘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자아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는 내가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 화장터에 가서 불에 막 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저렇게 탈 거 아니야. 내 몸이 저렇게 땅 밑에 들어가서 썩어갈 거 아니야. 이러면 두려운 마음이 옛날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은 생각이 없죠. 왜 없냐 하면 이 몸은 누가 봐도 인연 따라 모였다 해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죽어가지고 불탈 때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손톱 깎고 나서 손톱 애지중지 안 하잖아요. 그냥 휙 버려버리지. 내가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몸도 마음도 몸 육신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그 어떤 것도 나라고 고정되게 딱 정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업들 그걸 가지고 나라는 업으로 딱 정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하십시오. 1 2 4 5 4 4